방송을 끄고 했는데 트롤을 만난다고요? 그럼 이제 본인 실력입니다 자기 일 아니라고 그냥 막말 퍼붓는 것만으로 다음 팀에 네가 이제 만나는 거야 이제 네 저는 발로에도 플랫 가던데 언제 다 되냐 이거 다 되나 왜 이 말이 되나 이게 이사 세팅 오랜만이네요 아이 죄송합니다 야 이제 샷건 좀 쳐도 아래쪽에서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니죠 탄탄하니까 이제 올라오겠죠 더 내려가는 거? 다음에 이사 가면 그걸로 해야 될 것 같아 드럼용 방음부스 드럼 치는 사람들 방음부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그런 거 한다고 하더라고 와서 인사해 그러니까 얼굴 나온 적이 있었나? 아 없나? 곳곳에 나오지 않았었어? 찾아보면야 있지만 그렇지 그 약간 대놓고 한 건 아니고 나는 이제 공개를 꺼리진 않지만 내가 공개하진 않는 이번에 한 번 공개해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할 때 상품 공개하네 뭐 눈쟁이가 추천하는 데도 갈게 나 지금 뇌정지가 와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야 이제 족같은 책상도 안 쓰네 예전에는 책상이 요 지랄나가지고 시X 그걸 고정시키고 존나 빡 썼는데 혐음이 났잖아요 배송도 빨리 오고 이거 뭐야 여기 어디 갔어요? 이거 갖다 줄게 이 쇠는 도대체 근데 왜 왜 뺀 거죠? 그게 뭔데? 네? 그리고 이거는 왜 마이크 쿠션 이거 쓰고 있어요? 왜? 기본 거 어딨고 뭔데 씹덕아 기본 마이크 쿠션 어딨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옵션이길래 이게 더 좋은 건 줄 알고 썼는데 기지게 못 생겼잖아요 설마 뭣 때문에 그런 거야? 뭣 플러스 답답해요 어차피 마이크 입 앞에 누가 안 쓰잖아요 근데 이거 쓰는 의미가 없어요 없나요? 위기 일단 뭐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뭐 키보드랑 마우스는 딱 하나만 쓸 겁니다 아 그거 본 거 같아 노 다른 거 아직 영상으로 올리지 않은 비밀 촉촉한 비밀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촉촉한 비밀 장비 그러니까 컨덴서 마이크 쓰면 이거 필요 없는데 이거 왜 있지? 사람에 네? 사람에 마이크를 바꿨나? SM7B로 언제 바꿨죠? 지난번에 세팅 왔을 때 그럼 마이크를 이제 두 개를 써보도록 하죠 콘덴서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대로 가져가 네? 가져가서 써 리뷰해 스피릿을? 가져가서 리뷰해 이건 뭐지? DP? 혹시 몰라가지고 부족할까 봐 DP는 긴 거 갖고 왔습니다 3m짜리 3개 역시 뭔가 구독권을 이용하니 다르긴 하구만 DP는 오프라인에서 구하기가 거의 헬 중에 헬인 케이블이거든요 DP 케이블을 구할 수가 없어요 홈플러스 가면 못 구해? 홈플러스도 없고 일렉트로마트도 없고 다이소도 없고 하이마트도 없고 이거는 어떻게 할 거야? 그거를 제가 더 좋은 거를 갖고 왔어요 이거 왜 사라고 한 거야? 이거 뭐야 더 좋은 거야 연락한 시점이랑 그치 점점 아이템이 발전되는 시점이랑 이게 너무 빠르다 원래는 지난주에 설치하고 그랬었어 이게 한 일주일 지날 때마다 템이 계속 학교를 된다 이 끊임없는 지식의 탐구자 눈쟁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피곤함이 롤 점수로 환산 됐으면 내가 그나마 더 억울하겠지만 새벽 내내 했던 그 점수가 제자리 걸음이라는 게 너무 빡친다 몇인데? 처음 말할 수가 없네 아니 트롯 씨끼들은 몇 번을 만나는 거야 방송을 끄고 했는데 트롯을 만난다고요? 응 그럼 이제 본인 실력입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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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자기 일 아니라고 그냥 막머를 퍼붓는 것만 있는 거야 어? 다음 팀에 네가 이제 만나는 거야 이제 네 어? 저는 발로에도 플랭 같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한 칸 멀찍이 떨어졌지? 하하하하 무섭네요 세팅값 미리 냈으니까 그걸로 게임값 하라고 그러고 몇 대 두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지금? 가능 세팅값은 없잖아요 응 맞아 지금 구독 그냥 제가 서비스입니다 만약에 말하면 또 할 사람도 많잖아 또 뭐 그리 좋은 거길래 다 한다고 그래 세팅 후에 눈쟁이의 달콤한 뽀뽀 이제 합법적으로 눈쟁이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트 어플 VIP 고객들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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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든 말든 눈쟁이 마음이었는데 이제 보내면 무조건 봐야 돼 그치 보시죠 하면 아 아 예 그 정도면 자기 자신을 인심매매 해버린 거 아니에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유사해 유사 몸 파는 짓 좀 아니 씨X 그렇게까지 간다고? 하하하하 지가 말하는 거 하하하하 본인이 인정하고 있다는 게 더 충격적이야 근데 몬과 머리를 다 아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몬과 머리를 윤쟁이의 지식을 사는 거지 그치 좀 고급스럽게 그래 MSI 1년 말이죠 왜?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지 티원이 별승에서 주셨으니까 그니까 누구랑 붙었죠? RNG 대 티원 아 중국 안 되셨네 아휴 방금 뭐해 아휴 이거 뭐야 중국 안 되치면 안 되지 어? 어? 저는 모르는 발언입니다 혼자만의 마인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음 게임컴 깔끔하다 완전 게임컴을 왼쪽에다 놓을 거야? 오른쪽에다 놓을 거야? 게임컴 왼쪽 걷다 놓을 거야? 예스 안 보이게 그러면 얘를 다리 오른쪽으로 밀어주면 안 되나? 아 여기로? 왜냐면 다리 안의 공간이 너무 작아져 그러면 이제 내가 아이씨 케이스 존나 그네 진짜 존나 무겁지? 이런 너울리 같은 진상 고객이 진상이라니 뭐 네? 합법적으로 이용중 합법적으로 돈을 내면 이제 눈쟁이의 친절을 살 수 있다 어 그럼 아이 고객님 뭘 하셔도 됩니다 아휴 뭘 아는데 추가금만 내시면 뭐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? 존나 그네 그럼 맛있는 식사라도 한 끼 같이 아이 좋지 식사 데이트라도 해주시나요? 식사 데이트면 100만원 추가합니다 아하하하하하하하하 100만원 100만원 추가야? 아니 ㅅㅂ 뭐야 돈 세팅이 얼마나 그러니까 할 게 그렇게 크게 없다는 전제 아니에요? 네 시간? 선정리 없을 때 네 시간 선정리까지 하면 한 6, 7 시간? 미라급 수족으로 갑자기 이게 일곱 시간이야? 해변 이거 봐 이번에 다쳤잖아 장비 연기다가 삐끗했어 이제 내 나이가 내 나이 같지가 않아 갔어 이제 나는 갈 때가 다 되셨네? 어? 아니 어디야? 죽으라는 거야? 아주 보내버리네 그냥 멋있다 이 남자 갖고 싶다 아니지 오늘을 가졌다 그걸로 되겠어? 오늘만 가지는 걸로 되겠어 이 토록 매력적인 남잔데? 이제 괴롭혀줄 거야 매일매일 카톡으로 1년을 가졌네요? 2년을 가졌네요? 1년을 가졌죠 아 1년을 가졌구나 선정리하는 팁 좀 주십시오 선정리는 일단 시간을 전화 드리면 돼요 저번에 하려고 했다가 못 했던 거 도네이션 소리를 따로 뺄 수 있다 하지 않았었나? 네 그거까지? 그럼 이제 콘솔 하고 저거 하드 하드하고 죽여줘 배고프면 말해 배는 지금도 고픈데? 아 진짜? 네? 예희님 저 그 눈쟁이가 있어가지고 보고형 아 눈쟁이님 네 안녕하세요 왜 저희 집은 솔루션 안 했죠 네? 형 이제 과거에 눈쟁이는 없어 이제 저 없습니다 이제 그 사업이야 업자예요 네 아 업자 내버렸어 네 업자입니다 저도 나중에 이사가는데 이사가면은 거기 새로 세팅할 때 좀 맡길게요 알겠습니다 아 고객님이신데 알바 잠시만 더 열심히 해야죠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선들 이게 진짜 힘든 겁니다 2배 합격, 합격 합격입니다 인플렉 테스트 실력 테스트 오 잘하는데? 저도 인기임 했었습니다 아~~ 오호호호 기본적인 저장이랑 기본 세팅은 됐죠? 요거까지 고생했어 아따 허먼 밀러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오늘 응 아 맨바닥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구나 이제 아 근데 책상 왜 이렇게 비싼 거 처음 사봤는데 진짜 돈값하네 응 돈값하네 책상 앞에 붙어있으면 차보다 책상을 좋은 걸 사야지 그니까 책상이랑 의자를 좋은 걸 사야지 그치 그치 차라리 좋은 걸 살 게 아니에요